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 매체에 서구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간다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서구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을 찾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그려진 낭만적이고 인내심 있는 남성에 서구 여성들이 매료돼 분경을 품고 한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넷플릭스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문화 수출로 한국이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그만큼 문화 수출이 중요한 것이거든. 드라마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정말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중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머리 나쁜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먹지 못할 때가 가장 맛있는 것이고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멋있는 것이지. 한국에 가보면 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일단 멋지고 잘생긴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이야. 미국이나 유럽의 여자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동경하는 중국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을 몇 명 보았는데 젊은이들은 매우 잘생기고 매우 세련되었더라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봐. 한국은 엔터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들을 잘 만들어내서 여성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한국을 부러워하는 중국 남자는 그냥 더 겁쟁이야. 서양 여자들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한국 사람들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던데 한국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한국 여자 한 명을 알았었는데 그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 한국 드라마는 다 허구일 뿐이야.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야. 중국의 여자들도 대부분 한국의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해. 한국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도 한국처럼 문화 수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연예산업이 전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야. 중국도 이러한 긍정적인 면은 배워야 해. 전 세계에서 한류가 정말 대세인 것 같아. 일본에서도 이미 한류가 요즘 트렌드라고 하던데 미국, 유럽까지 이럴 게 휩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넷플릭스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외국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으로 간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까지가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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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